안녕하세요. 아 네 박수. 박수는 끝나고 치는 게 좋겠다. 처음에 일단 인사할 때는 그냥 같이 인사하시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죠. 1주차 했고 2주차에 지난번에 토지 분류와 주택 분류에서 우리 마무리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전에 장부했듯이 학습계획서에서 당일날 가능한 1시간 정도는 공부하고 정 힘들면 가까운 시간에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잠깐 복습하면 부지는 바닥 토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토지를 부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바닥에 있는 토지. 이때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 다른 말로 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용하고 있거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택지라고 했었고. 자 후간 이내. 난 암기코드가 있었는데 이내. 우리 뭐 1시간 이내와 이렇게 했을 때. 자 용도지역이라고 얘기하면 학기론에서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만 있다. 이 세 개만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 간에,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이행지. 그래서 이내 이렇게 외웠죠. 이내, 후간 이내. 자 그 다음에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등록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등기등록하는 건 필지별로. 즉 소유권의 범위대로 이렇게 등기등록하더라. 필지.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등록하고 등기등록하면 토지, 필지마다 하나의 지분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상, 법률상 중요한 거고. 자 획지는 가격 정도,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로 우리가 획지, 일획지라고 그랬죠. 근데 획지는 한 필지 내에서도 여러 개의 획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갑의 토지인데 자 그러면 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필지, 한 필지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택지용으로 건물 지어서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농사를 짓고 있다라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가격이 다르죠. 그럼 가격 다른,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두 덩어리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이 획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려운 지문이 이거예요. 획지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획지 배웠고, 자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나지는 깨끗한 토지죠. 건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받고 있는데 건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 깨끗한 토지, 비싸요, 싸요. 비싸겠죠.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싼 토지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상태의 부지를 건부지라고 해요. 그럼 이미 건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이용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낮아질 수 있겠죠. 낮아지는 걸 감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 일반적으로 건부감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격은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면 나지가 비싼 것이 일반적이고 건부지가 낮다. 단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 만약에 이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이 된다면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부지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는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였고 맹지, 대지. 맹지는 우리가 맹이는 길을 눈이 안 보이는 분을 맹이라고 하니까 길을 못 찾는 토지를 맹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하고 접속면을 갖고 있지 않는 거.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못하더라. 그럼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맹지. 이 맹지에서 이웃한 토지의 일부를 사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법지와 빈지.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법으로는 등기부가 있어. 누구 땅이라고 지정을 했지만 경사가 많이 져서 활용가치는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이유가 경사져서 쓸 수는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 빈지는 이게 빈자가 물가빈이에요. 물가빈 한자로. 그러니까 바닷가, 해변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해변 토지. 그런데 얘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바닷가라서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해안선부터 만조수위선을 해안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간조수위선 많이 들어올 때는 만조수위선 이 만조수위선을 해안선이라고 하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등기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적장부 공적장부라는 건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된다 보니까 이 부분의 토지는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바닷가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한다. 빈지는 평상시에 물이 차있지 않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또 토지 분류한 보죠. 토지 분류는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일단 유유지는 우리 시험 문제 최근 10년 동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유유지는 나중에 배워도 괜찮은데 공한지와 휴한지 보죠. 한지라고 하면 한가로운 토지를 한지라 그래요. 이용을 하지 않는 토지를 한지라 그래요. 이 공자가 비워둘 공자예요. 비워둘 공. 그래서 비워두면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비워둔, 비워두면서 이용하지 않는 도시 토지인데 한번 잠깐 보죠. 도시 토지라는 건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시 토지는 개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토지라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택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둘대요. 왜 그랬을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 지지 않고 그냥 비워둘대. 뭐 했을까? 투기한 거예요. 알바퀴 투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람직하지 않게 투기 목적으로 비워둔 토지를 공한지라 그래요. 예전에 나라에서 공한지가 있으면 도시 토지면 택지고 개발할 수 있어요. 건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얘가 건물 안 지고 그냥 비워만 뒀어? 얘 투기한 거네, 알바퀴 한 거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한지세를 발표했어요. 이제 공한지세 걷어드릴 거니까 투기 목적으로 공한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돼 라고 했더니 시행한다라고 했더니 너도 나도 건물 막 지었겠지. 근데 잘 지었을까? 그냥 대충 지었을까? 대충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네. 그래서 바로 투기 목적으로 한 건 알겠지만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폐지된 제도가 공한지세예요. 공한지세. 이거 나중에 정책으로 또 나올 거예요. 얘는 폐지된 조세예요. 폐지된 거. 휴한지. 우리 쉴 휴는 알죠? 쉴 휴. 사람이 나무 아래 쉬는 거죠. 휴는 쉴 휴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라 그래요.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력 회복이나 농지 계량을 위해 라고 나왔어요. 인삼 같은 거 시골에서 인삼 재배하면 우리 5년군, 6년군 있잖아요. 인삼이 5, 6년 동안에 토양에 있는 양분을 거의 다 빨아들여가지고 인삼이 재배된단 말이에요. 인삼 캐고 나오면 그 다음에 농작물을 어떤 걸 재배해도 잘 안 자라.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 퇴비나 비료 같은 거 놓고서 이렇게 지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휴한지. 쉬게 하는 토지예요. 쉬는 건 힘드니까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자, 유유지는 자, 이거 하나 떠올릴 건데 앞자 유자를 생각하면서 유원지 한번 생각해보면 유원지의 유자가 같은 유자예요. 이 유원지는 뭐하러 가는 곳이에요? 놀러 가는 곳이야. 그래서 놀리는 농지를 놀리는 농지를 유휴지라고 얘기해요. 유휴지 앞글자, 맨 앞글자에 초주를 맞춰서 공 하면 비워둘 공 비워둔 토지 휴 하면 쉬게 하는 토지 유원지의 유휴지 하면 놀리는 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농지인데 원래 농지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경전을 안 하고 잡초만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이런 토지를 유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유휴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린 공한지와 휴안지에 좀 집중해야 돼요.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인데 비워두면서 이용하지 않는 도시 토지 이건 투기 목적으로 비워둔 거다. 공한지 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휴안지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자, 공한지, 휴안지 이 두 개 정리하고 이 토지 분류는 무조건 자주 보면서 외워놔야 돼요. 완벽히 자, 여기에 이제 기타 토지가 있는데 공지 역시 마찬가지로 비워둘 공이에요. 비워둔 땅을 얘기해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공지는 필지나 건부지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공지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내 토지가 있다고 보죠. 갑의 토지예요. 그러면 갑의 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필지 할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러면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택지라고 하죠.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 건물이 지어져 있어.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다라면 건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토지인데 어찌나 중요한 건 한 필지든 택지든 여기 건부지든지 간에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건축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공지라고 얘기해요. 공지. 그래서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면적 건물을 제외한 빈 공간을 공지라고 한다. 이 토지를 이걸로 얘기하든 이걸로 얘기하든 이걸로 얘기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제외한 빈 공간 자 그럼 우리가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걸 건폐율이라고 해요. 건폐율 자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그럼 얘를 넓게 지으면 공지의 면적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겠네. 그래서 건폐율과 공지는 무슨 관계? 두 개가 있을 때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라고 하죠. 커질 때 커지면 비례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건폐율과 공지는 반비례관계다. 건폐율의 뜻만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폐율이 상향되어야 하면 상향됐다는 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규제가 강화된 거에 완화된 거야? 완화된 거야. 완화될수록 공지 면적은 여기에 작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물 넓게 지으니까 빈 공간이 줄어들겠죠. 자 소우는 한자가 원래 바탕소예요. 원래 바탕소 원래 원래 바탕 소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 얘기하는 거야. 내용을 보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원래의 토지를 소우지 자연상태 원래 토지를 소우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소 이렇게 돼요. 원래의 소지 자 선화지는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고압선 선 아래 하자 아래의 토지를 선화지 이렇게 얘기하고 고압선 아래에도 농작물이 재배가 잘 안된다는 얘기 있어. 사람도 많이 살면 암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기에 감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나오는 거고 지금까지 토지 분류 중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건 포락지예요. 포락지 자 이 포자가 포구예요. 포구 포구 이 락자가 떨어질 락자가 있어요. 떨어질 락자 떨어질 락자 떨어질 락자 자 그러면 포구에 떨어진 토지잖아요. 포구는 뭐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포구 솔에 포구 안 들어봤어요? 솔에 포구 배에 드나드는 곳이죠. 배가 드나든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배가 떠있으면 항상 물에 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포구 물이 있는 곳에 떨어진 토지를 모두 다 포락지라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침식이 됐다 절토 토지가 끊어졌다 집안이 무너졌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물에 잠겼다 하천에 빠졌다 강에 빠졌다 호수에 가라앉았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바다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모두 다 포락지예요. 포락지 그래서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전답 정도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 밑으로 이 수면이라는 말은 강이 될 수 있고 하천, 호수, 바다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물 밑으로 잠긴 토지 나오면 이건 모두 다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 이렇게 딱 한자를 연결 지으면 안 까먹겠죠? 물에 잠긴 건 포락지밖에 없어요. 아까 빈지는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어. 만조수의선부터 지적공부 시작될 때까지 물가지 물 주변이지 물에 잠긴 토지가 아니죠. 물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라고 나와야 돼. 자, 일단지 일단은 한 덩어리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 한 단자가 덩어리 단자예요. 한 덩어리의 토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덩어리 토지를 일단지라고 해요. 이 말 비슷한 말이 언제 나왔냐면 획지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획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덩어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획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단 얘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용도는 뭐예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이용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이용 방법상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 여기에 별표 두 필지 이상의 토지의 덩어리를 일단지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데 잠깐 보면 이런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어요. 몇 필지 두 필지 소유권 범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갑의 땅과 을의 땅에 이렇게 걸쳐져서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얘하고 얘가 을과 갑의 땅이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땅과 을의 땅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덩어리 토지 일단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지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갑의 병의 땅이 있는데 갑의 병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갑을 병 세 개 합쳐서 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필지의 덩어리 여러 개의 필지니까 몇 필지 이상이야? 무조건 두 필지 이상이에요. 최근에 감정평가자 시험에 여기에 한 필지 이상에 이렇게 속여낸 적이 있어. 어려운 문제로 속여낸 거예요. 한 필지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필지 이상의 덩어리 떼어놓지 못하는 두 필지 이상의 덩어리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지 자, 환지, 채비지는 이건 일단 스킵을 하죠. 나중에 정책론에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배우면 뭐 충분히 잘 배울 거니까 일단 나중에 배울 거고 자, 표준지 자, 표본지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표준지를 자꾸 속여내서 표본지가 등장한 건데 자,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론 맨 뒤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라는 걸 배워요. 부동산 가격을 나라에서 알려주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표준지 공시 지가 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표준지 공시 지가 이런 게 있어요. 개별 공시 지가가 있고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는데 자, 표준지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지가를 딱 떠올리면서 지가를 공시 알려주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해요.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자, 그래서 표준지가 나오면 무조건 지가 공시를 위해 라고 나와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선정한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맨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자, 그러면 아래 보니까 얘가 한 글자만 달라요. 표 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인데 이거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얘를 속여내려고 자꾸 얘를 내요. 표 본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 표준지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지가 생각하면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의 분류 다 외워놔야 돼요. 자, 처음 배우고 뭐 바로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 잠깐만 복습하면 한지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공이니까 비워두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 공한지 쉴 휴니까 쉬게 하려고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 휴한지 자, 그 다음에 공지는 이게 빌 공자니까 건물을 제외한 빈 공간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공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니까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오지 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포락지는 폭우에 떨어졌으니까 물에 잠긴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물에 잠긴 토지 포락지 일단지는 한 덩어리 토지인데 여러 필지에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에 덩어리를 묶어서 일단지 그때 여러 필지는 몇 필지 이상 두 필지 이상 이라고 하고 자, 표준지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직가 뒤에서부터 읽으면 직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워야 될 것도 자, 주택의 분류예요. 주택의 분류 자, 최근에 5년 동안 3번 이상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주택정책에서 관련되면 매년 주택에 대해서 한 문제 이상이 무조건 나와요. 자, 주택의 분류 외워놔야 되는데 자, 건축법상 정확히 보면 건축법 시행령인데 건축법령상 주택에 구분할 때 단독주택과 공독주택이 있어요. 이게 나가서 이제 자격증 따고 업을 할 때도 무조건 공동단독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단독 공동이 있는데 자, 단독은 당연히 단독인 건 알 거고 공간은 뭐냐면 고위 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을 공간이라 그래요. 고위 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얘와 얘는 알 거고 자, 기숙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니까 공동주택에 당된다. 이것도 뭐 상시적으로 알 거예요. 아파트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주택이 당연히 여러 사람이 모여 사니까 이것도 알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열림 다세대 다가구 다중을 얘기하는데 다가 앞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를 빼고 세 가 가중 이렇게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연세가 연세가 가중됐다 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연세가 가중됐다. 연세 가중 이걸로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거예요. 연세는 공동이고 가중은 단독이에요. 연세 가중 이때 이제 계층수와 계층수와 바닥면적의 합을 얘기하는데 한동 바닥면적의 합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무슨 주택이야 이렇게 구분하는데 암기할 거예요. 연세 가중 4 4 3 3 3 6 6 이렇게 6 6 다 6 6이에요. 단 여기서 첫 번째만 별표 초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초과 첫 번째만 초과 열림만 초과 자 그래서 얘가 암기코드예요. 연세 가중 얘는 공동 얘는 단독 4 4 3 3 모두 다 6 6 660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연세 가중 4 4 3 3 6 6 이렇게 첫 번째만 초과 그러니까 첫 번째 열림만 초과라고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이하 근데 우리는 미만이다 이하다 이런 건 구분하지 않아도 돼. 학기론에서는 그런 걸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연세 가중 4 4 3 3 6 6 했을 때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하 근데 보니까 다가구와 다중이 똑같아요. 세계층 이하 660 이하 그럼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중태를 보니까 나중에는 좀 더 배우면 다가구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다중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데 다중은 옛날 하숙집을 얘기하는 거야. 하숙집 자 그러면 옛날에 학교나 직장 다닐 때 멀리 있으면 학교도 직장도 멀리 있으면 학교나 직장 근처에 하숙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여러 사람 모여 살긴 하잖아. 그래서 보니까 학생 직장인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하숙집으로 자 근데 여러 사람이 각 방마다 모여 살긴 해. 근데 방마다 별도의 취사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각 방마다 독립된 주거 구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중요한 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얘가 핵심이에요.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각각 여러 사람이 학생 지장이 모여서 살 수는 있는데 각 방마다 별도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걸 독립된 형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몇 개층이야? 세 개층이야. 바닥 면적의 합은 얼마? 660이야. 이렇게 된 것을 다중주택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이제 또 끼어두면 얘는 독립된 구조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나 더 해석해야 돼요. 여기에 독립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계층수로 가장 큰 건 4개층이잖아요. 4, 4, 3, 3이니까 그럼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 합과 상관없이 5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알고 있자요. 우리 공동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외워야 될 것은 공동의 연세 그 다음에 단독의 가중 4, 4, 3, 3 육류 첫 번째만 초과 다중은 독립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택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암기코드 이거 외워서 이제 주택 나오면 연세 가중 4, 4, 3, 3 6, 6 이렇게 해서 딱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우리 사실 학기론에서는 건축법에서 주택을 구분한 것과 주택법에서 주택을 구분한 게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학기론은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 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준주택 우리 전에 준자를 붙은 거 하나 배웠어요. 준부동산 그렇죠.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등이라 그랬어. 근데 부동산과 비슷해서 부동산에 준한다 취급해 준다 그랬죠. 뭐가 비슷하냐? 등기등록하더라.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등록하는 공시수산을 갖춘 걸 준부동산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얘도 보죠. 준주택이래. 주택일까? 주택이 아닐까? 주택이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외에인데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얘가 뭘로 이용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 뭐라고 안 나오면 준주택이라 그래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 자 여기에 네 개를 얘를 외워놔야 돼요. 얘를 외워놔야 된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 공법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다 기 오 노 이렇게 다기오 노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원 고시원 그 다음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외울 거예요. 다기 오 노 이렇게 준주택은 다기오 노 무슨 얘기인데 치킨을 시켰는데 다기 언제 오노 이렇게 다기 언제 오노 이렇게 외운 거예요. 다기 오 노 다기 오노 네 가지 외워놔야 돼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 다기 오 노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자 주택 중에 가장 중요한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자 도시형이니까 얘는 도시지역에 얘를 건설할까 도시적 밖에서 건설할까 당연히 도시지역이겠죠.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 즉 돈 없는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얘 외워놔야 돼요. 300세대 미만에 여기 미만이냐 이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학교론에서 300세대 미만에 자 국민주택규모는 이제 한 수천번 들을 거예요. 공법시간에 85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얘는 어떻게 등장했냐면 규제를 강화하면서 등장했어요. 완화하면서 등장했어요. 완화 빠르게 쉽게 건물 좀 주택을 지어서 저소득 서민이 빨리 살 집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어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주택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면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액을 적용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야 돼. 규제가 완화됐다는 거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론에서 분양가 상한제액 규제받지 않는 주택 딱 나오면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딱 나와야 돼요. 몇 세대? 300세대 미만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300세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등장한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있냐면 단지형 덩어리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뺀 공동주택이 연세가 있잖아요. 덩어리진 연세 단지형 연세가 있고 소형주택이에요. 얘가 좀 얘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2년 전에 원룸형 주택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얘가 나올 줄 알았지만 아직 등장하진 않았고 있어요. 나오기에 좀 애매한 게 얘는 4개야. 다기, 오, 노 그러니까 오지선다로 내기가 좋죠. 그러면 감정평가 시점에 나왔어요. 다음 중 중주택에 내지 않는 거 오지선다로 얘는 3개밖에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해. 문제 내기에 어쨌거나 단지형, 연세, 소형주택 이렇게 있는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 자, 6번에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가 구분해서 살 수 있게 공간을 나눠놓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얘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35회, 올해 나왔어요. 올해 요즘 이제 가족 구성용이 좀 적어졌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적고 핵가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 하나인데 딱 들어가면 입구가 두 개야.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쪽, 이쪽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 들어가면 거실도 두 개 주방도 두 개 뭐 여러 가지 두 개 두 가족이 살 수 있게 공간을 분리하는 하나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구분을 해놨어. 공간 구조는 딱 두 세대가 두 가족이 살 수 있게 공간을 해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구분된 것을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쪼개진 부분을 나눠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파트 하나로 등기하는 거지 나눠진 걸 두 개로 등기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은 구분해놨으나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주택의 아파트 5개층 이상 연세, 가중 4433, 육류 첫 번째만 초과 다중은 독립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자,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에 준한다라는 거죠. 주택 외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하는 거 준주택 다기 오노 다기 언제 오노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핵심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세 소형 주택 이렇게 있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을 구분해놨는데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정리해놔야 되고 이건 뭐 그냥 용어 정리니까 어쩔 수 어쩔 수 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1 테마 3에 우리 토지 분류와 주택의 분류 딱 배웠는데 우리 목표가 복습하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고 어, 알겠네 하고 이 문제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지문을 100% 내 걸로 만드는 게 복습 내용이에요. 100% 다 목표지 100%는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자, 토지에 대해서 옳은 거라고 나왔네요. 자, 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고 나왔어요. 바닥 토지 뭐야? 부지라고 나와야 돼요. 자,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건물을 지울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바닥 토지 나오면 부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등록 등기단이라고 나왔네요. 등기등록단 나오면 필지라고 해야죠. 필지 자, 등기등록하고 소유권의 범위고 등기등록하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라는 것은 필지 얘기고 세 번째 보니까 전환이 진행되고 있대. 근데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대요. 그러면 후간이니까 뭐라고? 후보지라고 해야죠. 이때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죠.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었어. 뭐? 택지 농지 임지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지역이라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보니까 물의 침식에 인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래요. 물에 빠진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포락지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되어야 되고 자 5번 해보니까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 지가 표 본지가 아니라 표준지라고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 지가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문들로 두 번째 보죠. 주택의 유형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했던 걸 머릿속에 좀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암기했던 걸 바로 적어놓고 어떤 거였냐면 연세 가중 연세가 가중된다. 4 4 3 3 6 6이죠. 다 6 6인데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럼 보죠. 열림 나왔네 열림 열림만 초과라는 게 있죠. 나머지는 초과가 없어 다 이하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보니까 610초가 맞아요. 맞죠. 몇 개층이야 4개층 이하 이렇게 열림 맞네요. 660초가 4개층이야 자 다세대라고 나왔어요. 다세대 그럼 다세대는 얘 얘기하는 거죠. 4개층 이하 660 이하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660 이하 4개층 이하 맞고 다중주택 다중주택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다중 얘는 하나 별도로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보니까 자 학생 종업원이에요. 학생 직장인이야. 직장인이에요. 우리가 즉 직장이나 학교가 멀면 그 근처에서 하수 간다 그랬어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이걸 소개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하나 더 배우려고 제가 이렇게 낸 거고 어쨌거나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라고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주가 아니며 자 660 이하 하고 3개층 이하는 맞네요. 맞지만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라고 나와야지 틀렸네요. 그리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300세대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얼마 8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있다? 단지형 연세가 있더라. 소형주택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단지형 연세 소형 이렇게 있고 5번에 보니까 주택이 아니래 주택 아닌 건 충분한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대요. 뭐라고 한다? 준주택 4가지 뭐 있다? 다기오노 이렇게 있겠네요. 준주택이란다. 다기오노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나서 좀 암기하는 거 이렇게 공부 좀만 하면 뭐 어렵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봅시다. 33에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층수가 4층이래요. 4층 근데 필로티 구조가 없대요. 그러면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4층짜리 주택이 있대요. 총 4층이래. 필로티 구조가 없으니까 4개층이 모두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네.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건 몇 개층이야? 4층인데 주거용으로 모두 쓰고 있잖아요. 그럼 몇 개층이 쓰고 있는 거야? 4개층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웠던 건 층을 외웠어요. 계층을 외웠어요. 계층 외운 거야. 계층 자 그러니까 이 주택은 4개층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개층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세 가중이었죠. 그러면서 4개층이 되는 건 4, 4, 3, 3이니까 얘겠네예. 연립 아니면 다세대겠네.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바닥면적이 660초가 하면 연립 660 이하 하면 다세대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한동의 바닥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바닥면적 이 바닥면적 이 바닥면적을 모두 합했을 때 얘가 660을 초과할 거냐 어쩔 거냐를 보는 거예요. 즉 각 층마다의 바닥면적의 총합 연면적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래. 660을 넘어서지 않은 거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세대라고 해야 되겠네. 만약에 천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천제곱미터라면 연립주택이라고 해야 되겠네. 어렵진 않죠. 다세대. 자 근데 층과 계층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층수가 5층 주택인데 5층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대요. 필로티 구조. 우리 필로티 구조라는 건 기둥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택이 이렇게 얘가 총 5층 건물인데 여기 1층은 기둥만 이렇게 있고 필로티 구조로 쓰고 있어요.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건 몇 계층? 4계층 여기에 바닥 바닥 면적의 총합을 봤더니 얘들이 만약에 700 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다? 연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외워놔야 돼요. 연세 가중 4,4,3,3,6,6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 그럼 주택 구분하는 건 어렵진 않고 어쨌거나 층과 계층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올해 35의 3번 문제였어. 층이냐 계층이냐 구분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구분할 때는 계층. 우리가 배웠던 건 아까 여기에 다 배웠던 건 몇 계층 몇 계층 이렇게 나왔으니까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층이다. 자 기출 연계 확인 학습 문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중에 교재를 받겠지만 이번 주에 나온대요. 교재가 교재로 공부할 수 있을 거고 색깔 칠해져 있는 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은 옳은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복수하면서 중요한 거 키워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고 저랑 수업하는 건 바빠요. 우리 항상 두 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민법 학계론 공법은 내용이 좀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나도 세법이라면 할 수 있어. 근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바쁘니까 이런 건 알아서 하시고 틀린 거 위주로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자 1번 보죠. 주상 공업용 용지 그러면 주택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용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 그러니까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거나 뭘 얘기한다? 택지라고 해야 돼요. 택지 또는 대지 택지 건축법상 대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2번째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덩어리를 얘기하잖아요. 가격 비슷한 덩어리인 건 획지라고 해야 되고 획지 자 3번째 자 택지 농지 임지 이거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왔죠. 그럼 뭐예요? 후 간이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쭉 넘어가고 6번 보죠. 6번 자 보니까 건물을 지치하고 남겨진 토지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제외한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공지라고 해야 돼요.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 공한지는 비워두면서 투기 목적으로 알바게 한 도시 토지를 얘기하고 건물을 지어져 있는데 지치 않은 빈 공간 남은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공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검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때 검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으니까 공지 면적은 뭐한다? 공지 면적은 줄어들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넘어가서 일단 7번 원래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서 물 밑으로 잠겼다 나오면 이건 뭐죠? 건 뭐다? 포락지 자 9번 보죠 9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대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는 얘가 중요해요. 두 필지 이상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일단지 라고 해야 돼요. 일단지 자 10번에 보니까 얘가 보여야 돼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나오면 표준지 표준지 공시 지가 표준지 이렇게 나와야죠. 자 12번 보죠. 12번 자 이게 이제 35의 3번 문제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열림 나왔어. 그럼 660초가 나와야죠. 660초가 나와야 돼요. 초가 나왔는데 뭐가 660초가야 건축 면적이야 주거용의 한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야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건축 면적이 아니라 맨 밑에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용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얘는 알겠어. 바닥 면적이라는 건 많이 했으니까 여기가 층이야 계층이야 계층이라고 나와야 돼요. 사계층 이라고 나와야 돼요. 사계층 이하 층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사계층 이하 660초가 바닥 면적이 660초가 사계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3번에 도시형생활주택 나오면 몇 세대 300세대 미만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85제곱미터 해당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소형주택 이렇게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4번은 이게 이제 좀 공시법 내용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 아직은 보니까 얘는 일단 필지인지 아닌지만 따지 마요. 필지인지 아닌지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한 것이래.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건 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필지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등기 등록 단위가 나와야 돼. 등기 등록 단위 소유권의 범위 등기 등록할 때 필지 별로 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용도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등록한 게 아니야. 필지는 일단 필지는 아니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지목이야. 지목 지목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배웠어?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이건 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처음 등장했던 지문이긴 한데 어쨌든 필지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 단위 등기 단위 등록 단위 등기 단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전이나 답이나 국어 대 공장용지 등등으로 이렇게 지목에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울 거니까 나중에 차차 우리가 실력이 쌓이면 쉽게 해석할 건데 어찌거나 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필지가 나오려면 등록 단위 단위까지 나와야 돼. 등록 단위 등기 단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쉬었다가 토지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쉬는데 얘는 토지 분류보다 더 중요해요.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